꾸준하게 또 드림투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유현주 선수인데요 18번 홀입니다 두번째 샷 18번 홀은 좀 짧게 플레이가 되는데요 짧은 웨지샷 잡은 것으로 보여져요 아 네 좋습니다 유현주 마지막 버디펍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유현주 선수 공동 14위 지금 순위대로라면 롯데오픈에서 경기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팬들이 또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렘 설렘 부 Ganze 설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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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렘